다음 문제입니다. 퇴보난의 정리와 등가관계인 것은 노튼의 정리죠. 일반적으로 퇴보난 노튼의 정리, 퇴보난의 정리 노튼의 정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퇴보난과 노튼은 노튼은 등가관계이다. 해설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금속 덕트 내 전선시설 시, 잘 보셔야 되는 게 전광표시장치, 기타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저회로 등을 배선을 넣는 경우 전선단면적을 포함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이 몇 퍼센트여야 되냐. 제어회로 전광표시장치 50%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굵기의 전선관은 48%, 다른 굵기의 전선관은 32% 이런 것도 시리즈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50%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합성수지관, 상호관 및 박스와 관을 삽입하는 경우 관의 바깥지를 몇 배 이상으로 삽입하는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삽입해야 될까요? 1.2를 삽입해야 됩니다. 1.2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럼 0.8배를 삽입하면 됩니다. 답은 2번. 1.2배 되겠습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전 진행하는 시방서의 검토 내용이 아닌 것은? 시방서 검토 내용입니다. 1번. 1번. 재해방을 위한 검사. 틀렸죠? 별로 재해방검사는 시방서 검토 내용과 상의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번. 재반 법규 및 규정의 적합성. 당연히 검토되어 있는 내용이고. 3번.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 내역서 일치 여부. 검토되어 있습니다. 4번. 주요 자재 설비와 제품 등의 제품 사양서 일치 여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재해방을 위한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금속업으로도 전자를 진공으로 이탈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일함수라고 하죠. 일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일함수가 되겠습니다. 일함수에 대해서 회사를 써놨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가공 송전선에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1번 코로나 방지, 2번 전자유도 감소, 3번 전선 진동 방지, 4번 현수회자 경사 방지. 댐퍼라는 것은 스페이서라고도 하는데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 송전선에 댐퍼를 설치한 이유는 전선의 진동 방지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SPD의 접속 도체의 총길이 A 플러스 B는 몇 m 이하에 하는가? 메타로 물었습니다. A 플러스 B는 0.5 m 이하에 됩니다. 50 cm 하고 메타로는 0.5 m가 되겠죠. 5 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호계전장치의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협조성이 있어야 되고, 후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계전장치가 불연성은 꼭 있을 필요는 없겠죠. 답은 3번 불연성이 틀렸습니다.